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복탑니다 자 오늘은요 벌써 2020년 9월입니다 정말 정말 집중해서요 9월에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구요 이제 가을로 가는 계절입니다 집중해서 제가요 좋은 타로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여러분의 연애운 입니다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9월 연애운 여러분들을 위한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 마지막 한 장씩 선택한 이 4장이 굉장히 개성 있는 타로니까요 요거는 달의 타로 상대방의 변화하는 마음을 기가 막히게 짚어내는 그런 타로구요 전체적으로 그런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상대방의 속마음 자 그리고요 이 앨리스의 타로는요 이 한 장의 타로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 섹슈얼 타로는요 그 사람의 약간은 식구금 여러분을 원하는 그런 마음 알 수 있는 거구요 자 이 시커먼 타로는 지금 그분이 처한 상황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타로입니다 자 개성이 있는 이 4장의 타로니까요 타로를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구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타로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의 9월 연애운 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첫번째 선택지 9월 연애운 입니다 집중해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 9월 여러분의 연애운 이구요 자 이거는 제가 다른 거 볼 거 없이 먼저 축하포카 드리겠습니다 허니문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예 매우 긍정적인 의미이겠죠 자 허니문에서요 예 배를 타고 예 어딘가로 신혼여행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자 그렇다는 건 관계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지금까지 묵혀 맺혀 있을까 뭐라 그럴까요 음 관계가 관계의 발전이 잘 안됐다 더졌다 그리고 무언가 갑갑했다 그런 상황이 풀린다는 걸 암시하는 이 허니문이에요 여기 테이크업 브레이크 예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 멈춰 있다 그리고 여기 또 6개의 컵입니다 예 감정을 상징하는 자 물이요 이 잔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물은 이 물을 정작 담아야 할 이 컵들은 모두 예 요기 멀리 떨어져 있구요 강은 저 멀리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과 예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예 그 멈춰 있다는 거죠 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릴렉스 역시 릴렉스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두 분 사이의 관계의 발전이 더덕고 멈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짱남 썸남 제외에 모두 다 해당되구요 9월에 진짜 끝물 예 뭐 29 30 뭐 28 29 30 자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구요 어쨌거나 서서히 서서히 풀려 갈 겁니다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선다는 이 성숙의 타로까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은요 2번이에요 마이너 타로니까 의미도 약하구요 큰 변화가 없다는 그런 초록색입니다 여기 초록색은요 높은 곳을 올라간다는 이 성숙의 의미를 상징하는 메이저 카드의 초록색이기 때문에 안정 평화를 상징하는데 이거는 정체를 상징하는 초록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년이 이렇게 끈을 끈을 잡고 있을 거에요 여기 보시면 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에요 니가 잡아 땡기면 내가 움직일게 여러분은 니가 날 잡아 땡기면 내가 움직일게 자 그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9월 한 달인데요 여기 보시면 또 명상을 한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예요 그래도요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두 분 사이를 지배하고 있는 건 어떤 행운입니다 허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서로 소 닭 보듯 때론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사이가 제가 축하포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인 허니문으로 뭔가 관계의 발전이 가져오는 가져오는 이유는요 여기 황금의 타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딱 맺어지는 타이밍이에요 기운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상의 타로가 있지만 기회의 타로도 있는 거에요 말발굽 기회의 타로가 여기 이렇게 허니문의 타로와 함께 하는 겁니다 9월 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기다릴 거에요 그래도 행운 황금 흐름이 좋습니다 9월 28 29 30일 기다려 마지막까지 예 끈을 놓지 마세요 짱 짱남이 됐던 죄가 제외가 됐던 썸남이 됐던 그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요 반드시 여러분은 한 단계도 관계의 발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 기회가 온다는 건 맞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짱남이든 썸남이든 예 무언가 두 분 사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펼쳐진다는 거고 그게 한 단계도 여러분들의 관계를 성숙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예 무조건 긍정적인 관계 발전의 신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집중 집중해서 아 자 좋습니다 내 사랑의 해답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샴페인을 터뜨려라 아 축하 포카드립니다 자 갑자기 노래 한 곡이 떠오르네요 자 무조건 무조건 이야 짠짜라 짠짜라 짠짠짠짠 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아 이게 또 갑자기 이게 나오면 안되는데 무너지는 탑이에요 예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무너지는 탑입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예 흐림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가봐야 아는 겁니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아셨죠 중간에 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자 그런거 예 담아두지 마세요 큰 의미 없습니다 예 무조건 무조건 야 9월 여러분의 연애운은요 행운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대면 대면 한 사이였던 예 두 분이 관계 발전 두세 계단 올라설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아 첫 번째 선택지 무조건 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폭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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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월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여기 카드가 반짝반짝 하는게 시작부터 출발이 좋네요 자 그럼 집중해서 타로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9월 연애운이에요 자 이렇게 9월 연애운 여러분들을 위한 타로를 제가 오픈했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겉돕니다 겉돕니다 이분은 여러분 옆에서 겉돌아요 짱남이든 썬남이든 제외이든 여기 황제의 타로가 있고 비즈니스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튼 뒤에 숨은 사내가 무언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염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분의 지금 현재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 바쁘대요 일 때문에 그러시겠죠 당연히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황제입니다 겉돌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좀 바쁘대요 일도 바쁘고요 만약에 여자가 있다면 제가 경고를 드렸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프렌드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분 주변에 여자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성이 있다는 그런 소식이 여러분한테 전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지금 그분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요 친구 이상 전혀 관계 발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라이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성은 없으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고민의 타로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거대한 벽 벽을 만난 실망감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9월엔 절대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갈아타지 마세요 강이 있고요 앨리스가요 스스로 노를 저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드럽고 치사하다 좀 앵과였다 뭐 그런 말 있는데 예 이분이 정말 잘 나갈 거예요 예 응원해 주세요 같이 소울 패밀리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응원을 바라고 있지 여러분이 뭔가 긴장해서 예 관계가 멀어지는 걸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 여러분께서는 이분 주변에 뭐 여자도 많고 두루두루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바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연락을 해온다거나 적극적인 예 행동을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염탐할 거예요 염탐 염탐이 좀 드럽고 치사합니다 그죠 아시 뭐 확실히 얘기를 하던가 겉돌아요 예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깃털처럼 예 소울패밀리 먼저 예 이분을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지금 예 비즈니스 한참 바쁘기도 하구요 아 이 시국에 일이 잘 풀립니다 예 소울패밀리 예 일 잘 풀리면 좋은 거죠 예 이분은 어 누군가 자신을 응원해 주는 사람을 예 찾고 있구요 그게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해요 오히려 여러분을 힐끔힐끔 거리면서 염탐하구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예 그냥 그렇게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술 한잔 마시기엔 좋은 그런 이성들일 거예요 그래도요 정말 감정을 나누고 싶고 나의 성공 지금은 성공 성공일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성공이든 실패든 정말 진지하게 찐으로 내 옆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갈아타려고 하는 아 이 마음 예 지금은 아닙니다 그분이 바쁜 바쁜 거니까요 뭐 일이 좀 잘 풀리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9월달에는 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십시오 혼자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아집니다 그분의 뭐 프사나 프로필 메시지 하나에 혼자서 이 생각도 하게 되고 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지 마세요 예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연락이 없는 거는 바빠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보냈고 전화를 했는데 음 전화를 좀 이렇게 뭐 그다지 기뻐 기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좀 대충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바빠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짜증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거 왜냐면요 일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황제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잘 풀리면은 응연 중에라도 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갑질 자신감이죠 남자는 일이 잘 풀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받쳐주니까 또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예 그래서 그런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염탐 염탐하고 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게 또 9월이에요 하지만 소울 패밀리죠 음 여러분이 먼저 대범하게 예 그 사람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음 음 여기 초록색의 실망감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무언가 확답을 예 주지 않는 것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아우 지금 이게 할게 많은데 여러분까지 지금 아 여러분까지 무언가 관계의 발전을 어설프게 가져갔다 괜한 예 더 더 뭐 이렇게 연락 못하고 그런 실망감을 안겨주고 관계가 오히려 잘 되지 않을까 봐 그런 불안감도 이분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예 여기서 키워드 핵심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막 관계를 정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9월달은요 그분이 조금 바쁜가 봐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 자 그분이 바빠서 좀 대면 대면 걷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9월달에는요 한 번 정도는 찝어주셔야 돼요 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신경 안 쓰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정도 너무 많이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 바쁘고 그런데 계속 옆에서 왜 연락 안 해 왜 연락 안 받아줘 막 이러면은 그죠 그건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약간 예 짜증이라고 할까요 욱해서 생각 자기의 뜻과 다른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여러분의 눈치를 보나봐요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그분에게 자기 어필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먼저 연락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위입니다 결국은 한번 세게 그분을 붙잡아야 되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바쁜 거 바쁜 거지만 너 나한테 계속 이렇게 나오면 국물도 없다는 거 확실하게 어필해 주세요 연락 한번 대차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떠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심하며 그냥 짧고 굵은 경고의 메시지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9월 연애운 응원합니다 복탑 복탑 자 9월 여러분의 연애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뻘건 타로는요 약간 19금 제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 아니지만 예 그런 거 조금 알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타로는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글쎄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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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상대방 짱남이 됐던 썸남이 됐든 제외가 됐던 어쨌든 9월 여러분의 연애운 에서는요 굉장히 큰 비약이 있을 겁니다 예 그냥 만나던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가는 큰 비약이 있을 거예요 자 스킨십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예 뭐 한 달 만나고 뽀뽀한다 뭐 두 달 만나고 손잠든다 그런 정답이 있을 순 없지만 예 이분께서 예 이분께서 여기 고민의 타로가 있습니다 빨간색의 예 이거는 문제거리를 암시합니다 예 제가 연애에 큰 비약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팡이의 소년이에요 소년은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 그 마음은 진실되겠죠 여기 트루 러브도 있습니다 갈판질팡 방향을 잡지 못하는 여러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관계의 발전을 암시하는 다리가 있는데 끊어졌어요 그거는 경고의 의미겠죠 예 자 꼭 스킨십만이 아닙니다 갈팡질팡 예 방향을 잡지 못하는 9월달이 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경고입니다 트루 러브에요 믿어주세요 물론 여러분 이 시뻘건 타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돌댕이가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생각을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굳게 하시고 있을 만큼 이분이 믿음을 주지 못한 분이었다고 하더라도요 9월달에는요 그 마음은 진실될 겁니다 트루 러브에요 사랑의 표현에 살짝 어설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갈팡질팡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설픈 요구에도 너무 그분은 나쁘게만 바라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화의 타로가 있습니다 해바라기구요 음 빗물에 이런 이슬에 납 지금까지 나빴던 것들을 씻겨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구요 어머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분을 좀 넓은 여러분의 아랑으로 보듬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9월은 큰 비약이 있을 수 있는 이것을 받아줘야 되나 헷갈릴 거예요 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트루 러브 이거는 뭐 밀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밀어내셔도 여기 돌땡이 변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기도 하면서 쌍방 이에요 이분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다가왔다가 여러분이 밀어낸다고 해도 다시 또 나침반에는 나침반은 돌고 돌죠 반복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 자 짱남이나 썸남 자 큰 관계의 비약이 있을 수 있구요 있을 것이구요 그분이 좀 어설프지만 들이대 올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헷갈리게 헷갈리게 해도 그분을 너무 아 제 이상한 애라고 나쁜 애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양 그쵸 양 치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의 행동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진실대다 알아주시구요 혹시 제외 쪽에서도 여러분을 상처 준 그 사람한테 뭔가 관계의 발전이 있어도요 음 그분의 마음은 진실대게 다시 온거라는 거 알아주시구요 너무 예 아니다 싶으시면 밀어내세요 벽 치세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9월 돌고 도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요 그렇죠 예 다시 또 여러분에게 기회는 찾아올 것입니다 예 꺼름 꺼름직 하시다면 꺼름직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안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애기타로도 있고 예 요런 것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너무 높은 수위는 오히려 허락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여기 시뻘건 고민의 타로가 있으니까 예 후회를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 그분의 마음은 진실되다 그리고 예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진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대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벽을 치시든 벽을 치시지 않든 예 일단은 그분의 진실된 사랑 변함이 없구요 확인하실 수 있는 9월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9월의 연애운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 마이 갓 예 충분히 예 즐길 만큼 즐겨라 야 이거 갑자기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음 요거 한번 가볼게요 광대입니다 광대 예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그리고 여기 소년 소년은요 어설프기도 하고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도 그분의 진실된 사랑만큼은 예 의심하지 말아주시구요 예 광대는 키워드 자체가 새로운 출발이긴 한데 불안한다는 거예요 너무 예 예 막나가지 마시구요 예 예 수의 조절 잘 해주시구요 자 좋습니다 9월 뭐 아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연애 좋아요 자 폭타 폭타 자 9월 여러분들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커먼 타로는요 그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줄 거예요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구요 타로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구요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9월 여러분의 연애운이구요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큰 칼을 든 여사재가 있습니다 여기 과일과 포도주 그리고 열개 펜타클 여기 이렇게 하늘에 황금 동전이 있다만큼 대빵 대빵이 만합니다 대빵이 만합니다 자 목적 달성과 성취를 나타내는 두 장의 타로이구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짱랑과 썸남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왜냐면은 여러분이 칼을 쥐고 있는 거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접근해 올 것이구요 그리고 제외라고 한다면 여기 여기 이렇게 새가 소식을 상징하는 나뭇잎을 물고 오고 있습니다 어필에 올 것이다 나뭇잎을 물고 와요 연락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관계 발전의 신호가 있을 겁니다 SNS 프로필이나 사진을 바꾸거나 뭐 그런 거 있죠 연락 그리고 신호 사인 무조건 있을 거예요 제외 쪽에서는 자 그런데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칼을 주고 있는 여자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매혹 상대방은 여러분을 매혹해 오려고 할 거예요 요타로 요타로도 있고요 특히 가면입니다 여러분이 가면을 벗으실지 가면이 쓰실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들은 여러분에게 접근해 올 것이고요 가만히 있어도 예 사인을 보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칼을 휘둘려서 품요 그분을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고독 고독으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요 이 타로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타로 인데요 진지함 그리고 생각이 많다는 의미의 타로 입니다 긍정적인 키워드는 진중함 진지함 이겠죠 약간 부정적으로 간다면 생각이 많아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그런 타로 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아니라 왜냐면요 이 칼을 어차피 휘두를 건 여러분 이기 때문이에요 이 칼을 쥔 키를 쥔 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고독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분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연락이 와도 외롭고 관계가 발전되어도 양에 차지 않습니다 이 황금의 타로 펜타클이 10개나 있다는 건 완성 1부터 10까지 완성 꽉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자 요거는요 살짝쿵 제가 변덕이라는 키워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 오히려 관계의 발전이 되고 결과가 맺어지고 이루어져도 여러분은 그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금사빠예요 자 그리고 애시당초 이 키워드는 연애운에서 여러분의 눈에 썩 차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의 발전 대시가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애시당초 차라리 그럴바에는 내가 혼자 있겠다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타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고독의 키워드가 굉장히 크게 들어 있어요 9월달 여러분의 연애운의 키워드는 스스로 갇힌 동굴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독 상황은 좋아요 제외 연락이 있을 것이고 사인이 있을 것이고요 짱남과 썸남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해 올 것이고 찾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키워드는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매혹이니까요 누패도 들어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많이 좋아할 거예요 풍요의 타로 9월 연애운 4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주변에 이성이 많아지는 시기는 이 선택지 입니다 인기가 많아질 거고요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그런 어필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짝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정작 중요한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과 잘 이어져도 여러분이 무언가 급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어버리고 닫아버리실 거예요 마음은 자 칼을 쥐고 있는 여러분인데 이 칼을 어떻게 휘두르느냐 따라서 이렇게 풍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과일과 포도주와 고기를 즐길 수도 있구요 아니면 스스로가 선택한 고독에 또 빠지게도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자 내 사랑해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을 업데이트 하라 음 좋습니다 자 이 타로 타로까지 제가 같이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사제의 타로입니다 너무 냉정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냉정합니다 자 그분은 충분히 어필을 해오실 거예요 하지만 예 생각이 너무 많구요 자 여사제와 같이 나왔다면 이 생각은 고리 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을 업데이트 하라 열린 마음이에요 꼭 누군가를 만날 때 결혼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가볍게 가볍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구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상대방의 매력을 또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꼭 첫눈에 불꽃이 팍 튀겨야 연애가 시작되고 그런 건 아니죠 편하게 편하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친구로 잘 알아가자 그런 기회도 좀 져 보시구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고독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린 마음 입니다 괜찮아요 예 너무 차갑고 너무 고리타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을 오픈마인드 하십시오 여러분의 9월 연애 생각하시게 달려있는 겁니다 잘되실 거에요 응원합니다 폭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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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탈